강호동의 천생연분 공식 실명제 커플, 멜로 증가 팀, 도시민, 뱀정민. LUB, 문동의 전진, 야 너! 왜이렇게 할지 뭐 받았냐 나! 아 진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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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다! 야! 고수다! 와! 오줌마 있습니다! 고수다! 저는 섹스폰을 볼 때 팀한테 너무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또 이렇게 은행처럼 실명제 거래하기는 사실 처음입니다. 3, 2, 1 선택하세요! 팀! 뉴 커플! 손 잡으시고요. 신혜놈께 차려! 신혜놈께 차려 경례! 고맙습니다. 저는 결정을 딱 내렸어요. 저는 팀이 꼭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혜놈께 차려 경례입니다. 뭐야! 나 이때까지 안 나가고 실명제에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사랑의 힘입니다. 그것은 진실입니다. 그럼요. 맞아요. 출발! 가세요! 10! 9! 8! 7! 6! 5! 4! 5! 5! 5! 5! 5! 5! 5! 6! 만기 가세요. 아... 아... 5! 5! 5! 5! 1! 5! 5! 5! 6! 5! 5! 6! 5! 저도 저번주 너무 재미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제 마음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쪽소리를 들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팀! 회장님이 축하합니다! 커퍼! 추억이 나를 흘리네.